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곳은 어디 갔어 너 지금 низ 여기서 성공 아, 여드름 오 없을까 안녕하세요 송어 자비요 25,000원 방류는 몇시 몇시 하시죠? 10시, 12시 요즘 어디서 잘 나와요? 지금 가두리 있죠? 가두리 옆에서 치시면 돼요 가두리요? 가두리가 가운데 있지 않았었나요? 아니 어제 옮겨놨어요 아 그래요? 네 가두리를 그쪽으로 해놔가지고 저기 옆에 가두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도 받고 이쪽 라인에서 멀리치면 이 앞에서 따라오다가 물어요 가두리 주변이란 말씀이세요? 네 가두리 주변하고 상류 맨 처음에 풀면 상류로 걔네들이 금방 가요 상류 이쪽 우측에 네 그러다가 그쪽 앞으로 다시 와요 가두리 쪽으로요? 네 알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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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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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깔째 쓰여서 하면 되겠네.